안녕하십니까 위생사 한권으로 끝내기 조은지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기 파트의 맨 마지막 과목이죠. 위생곤충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챕터 1 곤충의 외부 형태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론 먼저 설명 드릴 때 그때는 이제 그림 없이 말로만 설명을 드렸었고 조금 더 빨리 아시고 싶으면은 실기책을 참고하셔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으로만 배웠던 부분하고 이렇게 그림 보시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 책에 있는 그 그림하고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화면에서 잘 확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소단원 첫 번째 곤충의 일반적 형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괄호 1번에 곤충의 외부 형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곤충은요. 절지동물 곤충강이다. 그래서 거기에 곤충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동물들의 총칭이 바로 곤충입니다. 그래서 곤충 정의 한번 살펴보셨고 일반적으로는요. 모양을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 그림처럼 앞뒤로 길게 생겼죠. 네. 앞뒤가 길고 이 몸통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좌우를 봤을 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길고 원통형 밑줄 쳐두시고 좌우 대칭 하나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곤충은요. 환절 또는 체절 이런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 요거 하나씩 보시면 전부 마디 마디 마디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두부, 흉부,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는 이렇게 어려운 말 아니고 머리, 가슴, 배였죠. 그 부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거 한번 보셨고요. 자, 각각의 이제 명칭들이 있어요. 보관, 촉각, 대학, 소아, 카순 전부 다 이제 좀 이게 한자어들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보관 같은 경우는 겹눈이죠. 촉각, 더듬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치시켜 놓으시면은 단어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평상시에는 너무 작거나 우리가 잡기 좀 무섭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하죠. 그리고 겉외양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칭까지 제대로 모르셨을 테니까 요 그림 잘 봐주시고요. 괄호 2번에 외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피 그러면 겉껍질인데요. 자, 외벽이 골격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개미도 좀 잡아보셨을 거고 파리, 목이 잡아보셨겠지만 곤충한테는 뼈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쯤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치가 조금 뒤바뀌 있어요. 저희는 뼈가 안쪽에 있고 그 뼈의 바깥 부분을 근육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안쪽에 근육이 있고 바깥 외벽이 골격 구실을 하도록 이렇게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벽이 골격 구실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구조를 외부 골격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자, 이 외피, 이 외부 골격들은요. 몸의 형태를 일단 유지하게 되죠. 네, 뭐 개미면 개미모양, 각자 그 곤충들의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호하는 기능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대부분의 근육이 외피에 부착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외피에 전부 근육이 부착되어 있다. 네, 그 부분도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체내로부터의 수분증산 예, 수분증산 하나, 그 다음 외적, 병원체 침입을 방지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위에서 하나, 2번 동그라미에서 나왔었지만 외부로부터 기계적인 어떤 자극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몸 보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가스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가스 교환 누가 왜 피가 자,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이제 조금 더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내에서 곤충도 너무 작아서 이제 미미하지만 발생되는 열이 있는데 그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체내 열 체내의 열 발산 방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제일 맨 바깥쪽 부분이 외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특별한 감각기관이 외피에 있어요. 그래서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자, 자극을 감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요. 외피의 구성입니다. 외피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외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셨고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는 표피층이 나와 있어요. 화학적 성분 보시면은 뭐 각질, 단백질, 색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줄에 표피층의 가장 외부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곤충 외피의 구조 제일 먼저 이 표피층 이 표피층 보시면은 시멘트층, 밀랍층 밀랍층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은 왁스층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개 같은 거고요. 그런 시멘트층과 밀랍층으로 되어 있어요. 시멘트층, 밀랍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을 받아가지고 뭐 손상이 있거나 마찰로 이렇게 소멸되면은 다시 그 부분이 재형성되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좀 재생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곤충, 표피층은 그렇다. 재생이 잘 된다. 밀랍층, 시멘트층으로 되어 있는 가장 바깥층이에요. 그래서 이 표피층도요. 제일 가장 바깥에 있는 거는 외표피 그 다음에 아래층은 외원표피, 내원표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너무 자세한 부분 말고 이제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똑같죠. 제일 겉껍데기 저희도 표피라고 부르고요. 그 안쪽 부분을 진피라고 부르는데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은요. 진피세포 해가지고 진피층이 있어요. 자, 니은의 진피층 보시면 진피세포로 형성되어 있고 극모 등을 형성하는 조모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저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세등분 진피세포로 되어 있는 진피층 여기가 진피층이고요. 그 다음에 기저막 이렇게 그래서 표피는 왜 표피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저막은 진피하고 채강 사이의 그 경계입니다. 마지막 여기 기저막 이 안쪽은 이제 곤충 몸 내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왜피 해가지고 표로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왜피는 표피, 진피, 기저막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표피, 진피, 기저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두부입니다. 머리예요. 머리, 가슴, 배 중에서 이제 머리 부분을 보시는데 네, 여러분들 교재로는요. 바로 옆 페이지에 그림이 있지만 네, 두부 일단 보시면서 이거 확인을 해보실게요. 예, 곤충머리 앞에서 본 형태 그 다음에 옆에서 본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한 쌍의 보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 네, 이거 뭐죠? 겹눈이에요. 겹눈 우리 괄호의 뒤에 보시면 겹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 겹눈 자, 보시면은 요것들이 요게 보관이죠. 네, 요 노랗게 제가 칠한 부분이 보관이에요. 상당히 눈이 크죠. 네, 그리고 한 쌍의 촉각이 있고요. 자, 촉각은 뒤에 더듬이라고 나와 있죠. 네, 더듬이 예, 얘네들 더듬이 이번엔 좀 빨갛게 칠해볼까요? 자, 곤충들은요. 더듬이 없는 애들 없어요. 예, 더듬이가 쭉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단안 단안은 혼눈이죠. 혼눈 네, 뒤에 혼눈 같이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냐면은 보관 사이에 요렇게 세 개 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단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구기 구기는 요 입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예,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을 보시면은 뭐 눈도 보관 같은 경우에 겹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 좀 무섭거든요. 입도 상당히 되게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어떤 외계 생명체라든가 기계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복잡하고 아주 견고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얼굴은 두부는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옆모습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부 명칭 뭐 두정 안면 볼 네, 곤충도 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두 후후두 그 다음 두선 두순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목은 이제 머리, 가슴, 배이니까 머리 부분하고 가슴 쪽에 이제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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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소악 대악 악자는 이제 턱이죠. 턱 그래서 큰 턱 작은 턱 그 다음에 입술 순자예요. 이렇게 된 것들 요런 내용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촉수 같은 경우는요 잘못 생각하시면 더듬이는 또 뭐고 촉수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입 주변에 돌기 모양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촉수는 입 주변에 있게 돼 있어요. 돌기 모양으로 나온 기관인데 촉각 미각 같은 그런 감각기관이죠. 그 촉각 미각 등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으로 이제 또 포식 기능 뭔가를 잡아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촉수도 있어요. 예 촉수 그러면 왠지 외계인 얘기 나올 때 촉수 많이 나오죠. 오징어 같은 경우도 촉수란 말 쓰고요. 네. 이 촉수 부분하고 촉각하고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림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촉각의 명칭이 또 나와 있어요. 촉각의 명칭. 그래서 촉각을 이렇게 보시면 뭐 제 1절은 병절, 2절은 경절, 3절은 끝부분까지 뭐 편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긴 부분도 부분 부분 마디마다 이제 그 명칭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형태를 보시면은 밑에 사진이 나와 있죠. 촉각의 형태 상당히 다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촉각을 보더라도 그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이렇게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곤충 사진이나 형태 모양을 보실 때 촉각도 조금 자세하게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상이다, 사상이다, 주수상, 거치상, 두상, 질치상, 세엽상, 곤봉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 자, 그리고 입부분을 의미하는 구기의 명칭도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기억 보시면은 저작형 이렇게 나와 있죠. 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두순 바로 밑에 구부의 전면을 덮고 있는 부분을 상순 네, 이 부분이죠. 네, 상순 메뚜기를 보시면은 조금 이 구기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서 여름철 되시면 한번 잡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정면으로 봤을 때 딱 크게 나와 있는 게 상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순 후방 양 옆에 한 쌍의 대약이 있고요. 네, 이 옆에 이렇게 딱 마스크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대약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 쌍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부의 하순 구부의 후면을 덮고 있는 하순 예, 정면으로 보면은 하순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 모습으로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하순이 있습니다. 하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소악과 하순에는요. 촉수가 있어요. 소악과 하순 옆에 제가 조금 전에 자세히 봐두시라는 촉수가 있습니다. 촉수 요게 촉수예요. 촉수 촉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보시면은 뭐 타액선도 있고 혀 모양의 하인두가 위치되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흡수형 구기를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액체나 그리고 이제 흡혈하는 그런 곤충일 경우에는 혈액의 전부 다 액상이죠. 그런 액상의 먹이를 섭취하기 좋게 이렇게 빨대처럼 가늘고 길게 주둥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흡수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밑줄을 좀 쭉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기 저작형 구기의 각 부분이 변화한 것이다.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충분히 봐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제 흉부 형태예요. 머리를 보셨으니까 머리, 가슴, 배 중에서 가슴 부분 흉부 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자, 몸통만 딱 띄워놓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아예 일반적인 곤충의 흉부구나 보시면 돼요. 자, 세 개의 환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 앞에 있는 거 전흉, 그 다음에 중간에 중흉, 그 다음 마지막 거 후흉, 이렇게 세 개의 환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무시곤충, 유시곤충이 나와 있는데요. 시자가 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곤충은 날개가 없거나 혹은 그 업거나 가 아니라 없죠. 날개가 없고 그 유충의 모습이나 성충의 모습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차이가 없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원시적인 벌레들의 총칭을 무시곤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좀벌레라든가 집계벌레 아시죠? 집계벌레 같은 것 등이 대표적인 무시곤충입니다. 그런 무시곤충에서는요. 이게 모두 같은 구조예요.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구조가 같은데 그 옆에 나와 있는 유시곤충들 동그라미도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날개가 진 곤충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날개가 없다 하더라도 퇴화돼서 없다 하더라도 퇴화된 거지 과거에 있었던 흔적이 있는 그런 곤충들이 유시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된 퇴화된 것들의 그 대표적인 게 이라든가 벼룩 같은 것들 이와 벼룩은 날개가 없죠. 하지만 얘네들은 유시곤충으로 날개가 퇴화된 것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곤충들은 변태를 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이 구조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시곤충, 유시곤충 일단 어떤 내용들인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종류가 유시곤충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시곤충은 그래, 조마고 집게벌레 같은 애들이야 날개 없는 원시 형태의 곤충들 걔네들은 모두 구조가 같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외에 날개 있거나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퇴화된 그런 곤충들은 변태하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다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환절마다 다리가 한 쌍씩 있어요. 환절마다 한 쌍의 다리에 하나 밑줄 쳐 두시고요. 곤충다리는 총 6개죠. 3쌍. 그렇기 때문에 이 몸통에 달려 있어요. 환절에 한 개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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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다라는 거 별로 다리 같지 않지만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환절마다 한 개씩 다리가 한 쌍의 다리가 달려있다. 그리고요. 중흉 이 중간 부분하고 맨 마지막 부분 후흉 부분에 이제 날개가 부착되어 있는 거죠. 자, 중흉과 후흉에 각각 한 쌍의 날개 밑줄 쳐 두시고요. 네, 쌍시목 같은 그런 파리류들 있죠. 파리모기 같은 애들은 두 쌍의 날개가 아니었죠. 세 번째 후흉에 있는 날개가 퇴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5번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6번의 흉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두 쌍의 기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요. 이 부분이 바로 기문이에요. 여러분 책에도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이 기문, 공기가 이동하는 그런 공기 구멍입니다. 그래서 몸판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쌍의 기문이 있어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렇게 곤충을 앞으로 저쪽에 머리가 뒀을 때 이쪽 면만 보이는 거죠. 왼쪽 면만 오른쪽에도 대칭적으로 똑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리 보시면 각각의 전흉, 중흉, 후흉에 각각 한 쌍씩 부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다리 부분 기역, 니은 한번 읽어보시고 8번 한번 보시면요. 부절의 말단에 부절의 말단 괄호 쳐놓으시고요. 한 쌍의 발톱 자,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한 쌍의 욕반 그 다음에 한 개의 조간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밑줄 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요. 이제 페이지가 좀 앞서서 있죠. 바로 옆 페이지에 그 부분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크게 날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에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는 게 곤충 날개거든요. 이 날개, 날개 말고 날개는 이제 참고삼아 봐주시면 되겠고 곤충 다리에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기절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전절, 퇴절, 경절, 부절이다. 그래서 부절이란 말은 이 다리 맨 뒷부분이에요. 맨 뒷부분 그 뒷부분에 부절의 말단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확대된 게 얘거든요. 그래서 걔를 확대시킨 게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 가 그림하고 나 그림 두 개 잘 엮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부절인 거죠. 부절 그래서 부절 말단 부분에 욕반이 있고 욕반이 있고 한 쌍의 욕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욕반 끝에 한 쌍의 발톱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요 침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얘가 조간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간반은 한 개입니다. 그 사이에 다리 부분 명칭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부절 말단 확대한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날개예요. 날개 자 곤충의 날개 같은 경우는요. 표피가 변형된 거기 때문에요. 근육이 없습니다. 자 기억 맨 뒷부분에 근육이 없음 밑줄 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흉에 있는 것이 전시 후흉에 있는 것이 후시다. 날개 십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곤충 가슴 부분 전, 중, 후 중에서 전흉에는 날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요. 중흉과 후흉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흉에 있는 거를 앞날개 그래가지고 전시 후흉에 있는 거를 뒷날개 그래서 후시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디근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목 즉 쌍시목들은 한 쌍의 날개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시 뒷날개가 퇴화해가지고 그렇게 한 쌍밖에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리을에 우리가 곤충 잡아보신 것처럼 근육이 아니라 얇은 막질로 되어 있다 그 부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림 이 두 가지 그림 날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날개 모양 보시면 되고 특히 다리 가와 나 그림 잘 살펴보시고 이름 기억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칭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복부입니다. 머리 가슴 배 중에서 이제 마지막 배 부분이에요. 배 부분 자 곤충 복부 형태 이제 보시면요. 원래는 11환절이었다. 그 부분을 밑줄 쳐두셔야 되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환절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11환절이었으나 대부분은 이제 몇 개가 퇴화되거나 융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됐고 자 이번에 많은 종류의 곤충에서 괄호 한번 쳐주시고요. 자 뒤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말단의 환절들은 외부 생식기로 변형됐다. 자 그 부분 밑줄 쳐주시고요. 자 각 환절에는 배판 복판의 견고한 판이 상하로 덮여 있고 예 복판이 이제 배쪽 배 복자고요. 배판은 등 배자에요. 그러니까 곤충이 이렇게 있을 때 등등 날개 있는 쪽을 배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래쪽 배가 향한 쪽이 복판인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한 쌍의 기문이 열려 있다. 자 기문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충은요. 부속지 같지 않고요. 부속지 이제 몸에 붙어있는 이제 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성충 때는 이런 게 없고요. 그 표피에 이렇게 붙어있는 뾰족뾰족한 부분들 그런 돌출된 그런 부분들을 부속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제11절의 부속지는 미모로 되었다. 자 거기 6번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미모 해가지고 이 꼬랑지 곤충 꼬리 부분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얘가 지금 9번째 10번째 부속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11번째 부속지가 변형된 게 바로 미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원 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자 7번 내용 8번 내용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컷의 경우 그 다음에 암컷의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자 구한절이에요. 수컷은 구한절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한절과 그 부속지가 융합하여 밑줄 쳐주시고요. 파악기가 됐다. 파악기는 교미 때 사용되는 기관입니다. 네 파악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암컷 경우에는 팔완절 및 구한절의 부속지가 변형 밑줄 쳐주시고요. 산란관이 되었죠. 산란관 알란 눈 그 관이죠. 그래서 미모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항상 판 뒤에 항문도 있고요. 자 이런 복부 형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넘겨 보시고요. 이 곤충의 외관에 관련된 거는요. 그렇게 많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곤충 배우면서 알고 있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기 구기의 명칭뿐만 아니라 구기 종류 같은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그림으로 보셨을 때 곤충에서 꼭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그 한자로 되어 있으나 명칭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신체의 명칭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제가 꼭 기억 좀 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던 그 특징적인 것들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요. 한 장 넘겨 보시면 나와요. 챕터 2 곤충의 내부 형태 및 생리거든요. 자 외피 외부 형태보다는 오히려 이 내부 형태에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 외워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소단원 1 보시면은 곤충의 내부 형태 이렇게 나와서 괄호 1번이 소화계 및 배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날개에 그 출제경향 파헤치기 한번 보시면요. 곤충의 소화계 및 배설계를 이해하는지 주로 묻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특징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곤충 외관은 정말 이렇게 잡거나 해서라도 보실 수 있지만 내부는 좀 너무 작고 해서 보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니까 얘가 도대체 오징어인지 곤충인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네 곤충입니다. 곤충의 소화 및 배설기관의 안쪽을 들여다본 그림이에요. 이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전장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중장 세 번째 동그라미 후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뒤쪽이 언뜻 잘못 보시면 그림이 상당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중요한 소화 및 배설기관만 중점적으로 그려있어서 일단 처음 보실 때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 꼬리 마지막 배쪽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강이 있고요. 얘가 이제 머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항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곤충 머리 쪽이고요. 이쪽이 배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거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이 전장 되겠죠. 전장 여기까지 중간 부분을 중장 뒷부분 마지막을 후장이라고 하는데 각각 전중 후장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이런 하는 일 역할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장은요. 기억의 밑줄 한번 쳐보실게요. 입에서부터 입 자 보시면은 이게 구강 입이죠. 입 입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그 다음 식도 소낭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맥랑과 전이까지 자 이렇게 입 인도 식도 소낭 전이 그 다음에 맥랑까지 여기를 전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색 부분으로 제가 표시한 데가 전장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은요. 위의 역할을 해요. 위 위 역할을 하는 게 중장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후장이 이제 말피기관도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장 결장 직장 이렇게 되어 있는 회장 아이고 같은 색깔로 하면 또 헷갈리시죠. 회장 직장 이렇게 결장 한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후장이에요. 크게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입에서 시작되어 인두식도 소낭이나 맥랑 그 다음에 전위로 구성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까지가 전장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이 맥랑 여기 우리 그림에는 위 맥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맥랑 꼭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위도 기억하고 계셔야죠. 전위와 맥랑 별표하시고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책에서도 맥랑은 뭐하는 곳이에요? 먹은 먹이를 일시 저장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전위는 그 섭취한 먹이가 다시 위로 올라 그 식도 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그 역행을 막는 밸브 역할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역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입안에 타액관이 열려있어서 타액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디귿에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흡혈성 곤충 동그라미 쳐 두시고요. 흡혈하는 모기 같은 모기 암컷 같은 그런 흡혈 곤충들은 타액선이 항응혈성 물질을 함유 밑줄 치셔야 되죠. 우리는요. 피부에서 우리 사람을 예를 들면 상처가 나면 혈액이 바깥으로 외부로 나왔을 때 굳도록 되어 있죠. 응고하도록 그렇게 되면 모기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 타액선 안에 이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액선 항응혈성 물질 함유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다음은 중장이에요. 중장은 위의 역할 밑줄 쳐 두시고요. 사람의 위처럼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위의 역할 하는 중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요소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또 밑줄 쳐 두시고요. 여러 가지 소화 요소 분비 효소 분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장이에요. 자 배설기관이 말피기관이 붙어있는 곳 밑줄 쳐 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붙어있는 곳 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정 장소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후장에 있는 이 위치에 위치에 얘네들이 헤쳐모여 하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피기관들이 떠있는 곳이 바로 후장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회장 결장 직장 학문 해가지고 이 학문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말피기관이 후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후장에 말피기관이 떠있다. 말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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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의 이제 배설기관이에요. 4번 동그라미에 말피기관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이 말피기관은 곤충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배설기관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을 역화해 주는데요. 기억 한번 보시면은 체내의 탄산염 염소 인염 노폐물은 말피기관에서 역화되어가지고 후장을 통해 배설된다. 읽어보시면 되고 니은에 보시면은 체내의 이 말피기관이 대략 1개에서 50개까지 있어요. 곤충마다 조금 다르겠죠. 이 1개에서 50개까지가 몸 안 후장에 떠있는데 역화가 여기서 노폐물 역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요. 숫자가 이렇게 많을 때는 길이를 짧게 해요. 여러 개니까 길이를 짧게 해도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반면에 그 숫자가 적을 때는 길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 뒷부분 수가 많을 때는 길이가 짧고 적을 때는 길다. 거기다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밑줄 쳐두세요. 채각내에 떠있으며 중장과 후장 사이에 연결 후장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지만 중장과 후장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기 있죠. 여기 말피기관 그러니까 후장하고 중장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표시를 했으니까 이거를 지울게요. 그래서 후장에 있는 거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개에서 50개 그러면 얘가 딱 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채각내에 떠있으며 중장과 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라고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장과 후장 사이에 이 말피기관이 동동 이렇게 떠있다가 배설식 결합해요. 그리고 여과 후에는 노폐물을 후장으로 이렇게 후장 쪽으로 보내가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가? 말피기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면은 괄호 2번에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는 교재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순환계에다가 일단 개방혈관계다 하나 써주시고요. 개방혈관계 개방혈관계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배관 한 개의 긴 관으로 되어 있어요. 개식계다 그 얘기가 개방혈관계라는 뜻이고요. 특히나 2번에 혈림프액이라고 있는데 이 혈림프액에 관련된 게 38일 때 출제가 됐어요. 이 혈림프액이라는 거는 개방혈관계를 갖는 무척추동물 조직 사이를 채우는 체액을 혈림프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방혈관계에 갖는 그런 무척추동물의 조직 사이에 있는 체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색깔은 담황색 담녹색 혹은 무색이에요. 그래서 그 담황색 담녹색 무색 밑을 쳐주시면 되겠고 이 역할은요. 영양분의 각 조직에 공급하고요. 또 노폐물은 배살기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이렇게 묶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밖에 수분도 유지를 해주고 호흡작용도 돕고요. 탈피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혈림프액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심장이 9개예요. 9개 자 신문이 열려있어 혈액이 심실로 공급된다. 그래서 심장과 혈액 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역시 37회 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것도 좀 난해하죠. 그림이 자 아까 그 소화 및 배살기관을 보셨을 때는 왼쪽에 구강 이렇게 돼서 왼쪽이 머리였고요. 지금 교재에서 보실 그 위에 그림 종단도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이 머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머리가 있고요. 아래에 3개 있는 게 다리고요. 자 그래서 이 심장이 관상심장 관 모양으로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심장 뒷부분 이렇게 등쪽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 심장이 9개 신문이 열려있어서 혈액이 심실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쌍의 이끈이라는 게 있어서 심장 퍼프 작용을 통해서 심실로 들어간 혈액을 대동맥으로 흐르게 하는 거다. 자 대동맥 위치 한번 또 봐주시고요. 심장 위치 대동맥 위치 봐주셔야 되고 그 대동맥으로 혈액을 흐르게 해주는 게 누구다? 한 쌍이 존재하는 이끈이라고 하는 근육이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끝부분은요. 열려있어요. 개방 혈관계니까요. 그래서 혈액이 흘러나와서 몸 후방으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곤충의 순환계도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보시면요. 괄호 3번의 호흡계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곤충의 호흡계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서 1번 동그라미 기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계는 기문과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관은요. 뭐 기관주관 기관지 기관소지 뭐 순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가늘어지죠. 그리고 가지도 많아지면서 각 조직으로 이렇게 다 뻗쳐 있어요. 그리고 니은해의 기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 아까 곤충의 전체적인 전반 모습을 보시면서 기문 확인하셨죠. 흉부에 두 쌍이 있고요. 복부에 여덟 쌍이 있었어요. 기억나신가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복부죠. 복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요 점이 기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곤충마다 다르고요. 자 요 부분 보시면은 요 역시 검은 점이 기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쌍 흉부에 두 쌍 그 다음에 복부에 여덟 쌍 하지만 얘네들은 곤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기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늘어지면서 온몸에 퍼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에 기관주간 측기관주간과 연쇄주간으로 되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기관낭의 역할을 한번 보실게요. 기관낭은요 가운데 관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기관낭 요 부분을요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기낭이라고도 불러요. 기관낭 혹은 기낭 같은 겁니다. 주머니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기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기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몸 안에 풍선처럼 그려져 있어요. 자 공기를 저장해서 호흡을 돕고요. 그 부분 밑줄 쳐 두시고 공기를 저장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작용을 하겠죠. 풀무처럼 대장간에서 공기 공급하는 풀무라는 게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관 혹은 기관이 아니라 기낭 혹은 기관낭입니다. 자 체온을 시키는 일도 하고요. 그 밖에 리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곤충은요 무거우면 못 날잖아요. 체중 감소 기능도 있고요. 탈피를 할 때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신경계 및 감각 기능입니다. 일단 신경계는요. 중추, 교감,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추, 교감,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고요. 자 신경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감각, 시각 주로 보관해서 보관해서 관장을 하죠. 이 부분 한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요. 미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시각에 시각은 보관해서 관장하고요. 그 밖에 청각, 촉각, 취각, 미각 감각, 기각 해가지고 몸에 또 수많은 털들이 있는데 그런 물리화학적 자극을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위쪽 보시면은 곤충의 신경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신경구 해가지고 각각 곤충마다 이 신경계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괄호는 생식계예요. 생식계 자 단성생식한다 자웅이체다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이제 교미와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아홉환절 구환절과 그 부속지가 융합해가지고 파악기를 이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파악기는 암컷 복부 끝을 이렇게 잡고요. 정자를 주입시킬 때 교미를 할 때 암컷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파악기예요. 그리고 암컷의 경우에는 팔완절하고 구완절 및 고기 그 부속지가 변형돼서 산란관이 되었죠. 그래서 그 교미뜻 나와있고요. 그 수컷이 파악기 그 다음 파악기의 역할 이 교미때 필요로 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주시면 되겠고 니은에 이제 수정랑 나와있어요. 수정랑 자 수정랑 그러면은요. 암컷에 들어있는 거예요. 암컷 수정랑 여기 들어있죠. 자 위치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가 수정랑인데 얘는 암컷이다. 자 여기서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수정랑에서의 역할은 그 정자를 보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곤충들은 그 일생동안 교미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은 여러 번 낳거든요. 그때 필요한 알들을 한번 교미할 때 필요한 정자들을 여기다가 저장하게 되는 거죠. 정자 저장 그래서 이 기능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수정 자 교미하고 관계없이 산란할 때마다 이루어져요. 정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컷 생식기관 하고 수컷 생식기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암컷 모양을 보셨을 때 아 얘는 암컷 생식기관이야 하고 딱 보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수정량이 있으니까 크게 이제 뭐 못 찾으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긴 게 이제 암컷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 눈처럼 생겼죠. 나비 날개나 그것이 수컷 그래서 이 부분 음경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저정랑 저정랑하고 또 수정랑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생식기관까지 한번 쭉 보셨고요. 곤충 몸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알려드린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식기관까지 한번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 곤충 발육 및 분류 공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좀 그림 봐두시고 예습을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